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백자 얹어서 정복삼일세 이랬는데 실백자가 뭔지 아시죠? 실백자가 뭐냐면 저거 저기 그 뭐지? 잣 있잖아. 잣 껍데기 깐 거 알맹이 속에 하얀 알맹이 실백자 얹어서 정복삼일세 이랬는데 그걸 말하는거에요 잣 껍데기 까면 속에 하얗자 그걸 말하는거에요 요거는 세마치 장단이에요 동개나 울산은 안 남은 분은 기도 좋지만 인심이 좋고요 그대기 마음은 열두폭지만 실백자 얹어서 정복삼일세 그대기 소리 이렇게 속에 후련하게 쭈욱 매치를 치면 돼요 동개나 울산은 안 남은 분은 여기서 시김새가 들어가요. 꽃까지 시작 동해나 울산은 잔나무 그늘 그렇죠. 그늘에서 그늘 여기만 시김새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동해나 울산은 잔나무 그늘 시작 동해나 울산은 잔나무 그늘 경계도 좋지만 인심이 좋고요 경계도 좋지만 인심이 좋고요 금액이 마음은 열두폭지마 시작 금액이 마음은 열두폭지마 고기와 음이 잘 안돼요. 고기가 금액이 마음은 열두폭지마 이렇게 시작 금액이 마음은 열두폭지마 그렇죠. 열두폭 올라갔어요. 그렇죠. 열두폭지에 올린 상태에서 치마 금액이 마음은 열두폭지마 시작 금액이 마음은 열두폭지마 실백자 얹어서 전복삼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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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볼게요 동해나 울산은 잔나무 그늘 경계도 좋지만 인심이 좋고요 여기까지 시작 동해나 울산은 잔나무 그늘 경계도 좋지만 인심이 좋고요 금액이 마음은 열두폭지마 실백자 얹어서 전복삼일세 금액이 마음은 열두폭지마 금액이 마음은 열두폭지마 실백자 얹어서 전복삼일세 그렇죠. 그러면 연결 시작 동해나 울산은 잔나무 그늘 동해나 울산은 잔나무 그늘 금액이 마음은 열두폭지마 금액이 마음은 열두폭지마 실백자 얹어서 전복삼일세 금액이 마음은 열두폭지마 실백자 얹어서 전복삼일세 공복삼일세 여기 시작 에 너무 잘하시는데요 에 에 에 한번 더 시작 동해노울산은 좋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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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작 동해노울산은 좋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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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불산의 아가씨 거동전 보소 불산의 아가씨 거동전 보소 시작 불산의 아가씨 거동전 보소 그렇죠 님 오실 문전에 상처롱 달고요 님 오실 문전에 상처롱 달고요 맞춥나요? 님 이렇게 올리면 뒤에 음이 다 달려다 님 오실 문전에 상처롱 달고요 시작 님 오실 문전에 상처롱 달고요 한 번 더 시작 님 오실 문전에 상처롱 달고요 그렇죠 삽살게 제또고 문 밖에 서서 시작 삽살게 제또고 문 밖에 서서 그렇죠 아까 시절도 폭치만 이렇게 그 부분이 삽살게 제또고 문 밖에 서서 이렇게 시작 삽살게 제또고 문 밖에 서서 이제 나 나가 올라가죠 이제 나 저 쟤나 기다린다네 자 이제 나 저 쟤나 기다린다네 시작 이제 나 저 쟤나 기다린다네 이제 나 저 쟤나 기다린다네 시작 rier 아 아 일제 넘는 날 되ön하구요 아 아 으 1 예 principles 어제나 기다리자에 울산의 아가씨 고동정보소 고시를 운전해 상처로 가리고요 여기까지 시작 울산의 아가씨 울산의 아가씨 울산의 아가씨 다르잖아요 그죠? 잊어버려서 그래요 금방 이게 악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국악하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악보도 오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다 우리가 음을 다 알잖아요 당장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저기 침해가 안걸리는데 노래하는 사람 쳐놓고 침해 걸린 사람 안다고 돼요 그러니까 이훈주 선생님 5개월 선생님 다 90 98세만 이럴 때까지 사셨어도 저거 침해 안걸리죠 그렇잖아요 그런것처럼 이거 왜 왜냐면 머리를 써야되다 계속 머리를 그리고 이제 장구를 치면 장구 양쪽 이거 장구 치면 그렇게 좋대요 네 저희 선생님이 장구 치시니까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죠 이거 장구를 양쪽 이게 팔 쓰는게 이게 머리 이거 노래하면서 하는거는 더 더 싫어질까 그게 그렇게 좋네요 이거 노래 많이 하시면은 머리도 좋아지고 자꾸 기억을 해야되니까 좋아지고 또 이 얼굴 얼굴 이 얼굴에 이 근육 세포가 엄청 많대요 근육이 근데 그거를 아 이렇게 막 걸렸다 했다 뭐 많으니까 그 근육을 많이 써져가지고 안 늙는다 그러더라구요 안 늙는다 그랬는데 저를 보면 늙기는 늙어요 안 늙렸어요 아 늙기는 늙더라구요 늙기는 늙더라구요 아 1절이랑 2절이랑 음이 다 똑같아요 열두포 폭 문 밖에 여기 그 부분이에요 울산에 울산에 아가씨 고동점 벗어 오실 분 전에 쌍초롱 달고요 삽살게 대놓고 문 밖에 서서 이천 이제 저재나 기다림단에 이렇게 시작 울산의 아가씨 거동전 보소 이 목실 문전에 상처로 달고요 산살게 제조꺼운 밖에 서서 이제나 저재나 기다림단에 말참 울산의 아가씨 유동도 하지 시작 울산의 아가씨 유동도 하지 에헤에헤에헤에 울산의 아가씨 여기서 이이이이 유정도 하지 하지 예 이거는 뭐 그나마 거의 쭉쭉 뻗는 거라서 시김새가 후렴 부분에서는 두 군데밖에 안 들어가요 유 아 울산의 아가씨 여기 하고 유정도 하지 에헤에헤에 에헤에에에 울산의 아가씨 유정도 하지 괜찮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